안녕하세요. 반갑, 반가워요. 여기는 제가 사는 동네에 벗개천이거든요. 근데 이 길 따라서 쭉 이렇게 벗꽃이 쭉 이렇게 되어 있어요. 너무 이쁘죠? 이 벗개천이 쭉 벗개천 따라서 벗꽃이 이렇게 예쁘게 피었어요. 가도 가도 벗꽃이에요. 너무 이쁘죠? 사람들 나와서 벗꽃 구경하시고 아이고 너무 이뻐요. 너무 이뻐.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범의 이력은 대단한 것 같아요. 와 이 길 이 벗개천 따라서 쭉 이렇게 벗꽃이 피었거든요. 개나리도 피고 아 너무 이쁘죠? 이렇게 가도 가도 끝이 없는 벗꽃길이에요. 너무 이쁘죠? 개나리랑 벗꽃이랑 하늘이랑 연두색 나무 색깔이랑 너무 이뻐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